안녕하세요. 오늘은 열렬하 잉글리시 쉐도잉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드나 영화를 이용해서 쉐도잉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쉐도잉으로 공부하려면 곰플레이어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앞뒤로 반복해서 클릭을 해줘야 하고 반복할 시점을 정확히 맞춰서 클릭을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습방법의 불편함을 없애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바로 열렬하 잉글리시입니다. 열렬하 잉글리시 프로그램은 어떤 동영상이든 자막이 있는 동영상이라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영상을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학습자가 원하는 쉐도잉 세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영상을 불러오면 자막 단위로 끊어져서 3번 자동 쉐도잉이 되도록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대사 반복 듣기와 횟수, 반복 구간의 설정, 그리고 따라 말하기 횟수 설정, 녹음하고 듣기, 대사 듣고 받아쓰기와 오타체크 기능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저희 아이들이 영어와 중국어 쉐도잉 학습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많이 불편하게 느끼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참고하여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잡하고 힘들었던 쉐도잉 학습을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여 학습자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극대화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열렬하 잉글리시 쉐도잉 프로그램의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막 구간 반복 듣기 따라하기입니다. 학습자가 설정한 횟수만큼 자막을 재생, 반복 따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받아쓰기입니다. 대사를 듣고 받아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보고 또는 안 보고 쓰기 선택이 가능하고 못하는 빨간색으로 자동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녹음 기능입니다. 자막을 듣고 그대로 따라한 내용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녹음이 되고 재생하여 원음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 부분만 재생 기능입니다. 영상 학습 시 대사가 없는 구간은 건너뛰고 대사가 있는 부분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단계 설정입니다. 4개의 기본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별도로 학습자가 기능별 단계를 다양하게 조절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즐겨찾기입니다. 다시 공부해야 할 중요한 대사는 즐겨찾기에 추가하여 별도로 공부가 가능합니다. 더 이상 쉐도잉 하는데 손과 머리가 바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기도 벅찬데 복잡한 작업으로 지친다면 공부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제 좋아하는 영화 또는 드라마를 불러만 오세요. 나머지 프로그램에 맡기시면 됩니다. 대사를 반복해서 듣고 대사의 느낌과 감정을 살려서 그대로 따라서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원음인처럼 말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직접 쓰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열려라 잉글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출시기념 이벤트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학습과 함께 열려라 잉글리시를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